119 허위 신고와 장난전화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앞으로 119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 경남소방본부는 119 종합상황실에 걸려오는 전화 중 절반 이상이 사소한 민원전화와 장난전화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앞으로 허위 신고와 장난전화 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최근 들어 장난전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 혼란을 초래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